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1절에서 21절에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대 요아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레미야가 대답하되 인나이다 또 가로대 왕이 바벨론 왕이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이레미야가 다시 시디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고 한대 나를 오게 가둬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연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정컨대 나를 들이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유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에 시디야 왕이 명하여 이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고 떡만자이 거리에서 매일 떡 한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이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오늘 수양회를 떠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3박 4일간 중고등부 수양회와 진행이 될 터인데 오늘 오후 11시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12시에 출발을 하고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 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이번 수양회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스피커를 통해서 또 함께 가는 교육자들 다니엘 김 목사님과 교사들을 통해서 또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의 비전을 보고 미션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37장 12절 13절 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 두목이 선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대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의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하던 이리아라는 이름의 문지기 두목이 악의적으로 예레미야의 동기를 해석을 하고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는 언젠가 그야말로 유다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처럼 언제 그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기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예레미야는 원래 아나도 출신입니다 거기가 그 고향이에요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후손인가? 그건 아니죠 예레미야는 선자 겸 제사장이니까 그 혈통상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불불이 흩어져서 레윈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신지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시 고향인데 고향 땅에 분깃을 얻으려고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 분깃을 얻으려고 갔었던 그 아나도 근방은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유다이 많은 성업들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을 정도이니까 그 변경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잠입을 해서 항복을 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해인지 의도적인 고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리아라는 이문지기 두 목이 누구의 손자라고 나오죠? 누구의 손자입니까? 바로 하나니아의 손자예요 13절에 보시면 베냐민 문의 이른 즉 하나니아의 손자여 이 하나니아와 예레미야의 관계는 악연이었습니다 하나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자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려 했었는데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단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당했다고 생각한 하나니아의 손자 이리아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몰랐는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캐는지 여하튼 죄목을 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죄목을 붙여서 방백들에게 보냈더니 방백들은 대신들을 말하죠 대신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15절에 방백들이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유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옥이 토구록입니다 땅을 깊게 파서 그야말로 어둠침침한 토구록 음실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교사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왜 그럴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러시는 말씀은 우리는 한 사람의 드러나는 행위는 보지만 그 행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 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동기를 모르는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바로 오해, 고쾌, 때로는 악의적인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드러난 일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위든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면 우리는 오판을 하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전지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전모를 아는 것이냐 판단을 해대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판단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Suspension of judgment 판단의 유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지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드러난 일부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자초지정을 모르고 전모를 모르는 내가 나의 부족한 지식과 정보의 근거에서 판단을 날리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오판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 사람이 말이나 행위 한 가지를 잡아가지고 그의 전 인격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이리야처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리스님들이 모든 판단을 다 유보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한 우묘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니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 알려질 때가 있다는 것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활용해서 바른 판단력을 행사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르기도 전에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을 하면 계속 오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모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감춰던 그의 동기까지 다 드러내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실 때까지는 판단을 요구하라 조급한 판단 섣부른 판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다시 한 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여튼 이 이리아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와 이 예레미야의 관계의 악연 때문이었는지 정말 앙심을 품고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는지 우리 역시 그 이리아의 마음의 동기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여러 날이 지나고 있는데 왕이 그것을 알게 돼서 예레미야를 토굴 감옥 속에서 나오게 하고 왕의 면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어요 요아께로서 말씀이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왕에게 왕에게서 예레미야에게 물어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가로대 요아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가로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다 시드기야는 지금 그야말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지만 그래도 왕권을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라는 한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드기야 왕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왕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창피했던지 비밀이 그에게 묻습니다 요아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의 대답이 있나이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이 말을 하면 왕이 노발대발에서 예레미야를 단칼에 죽여버리라고 엄명을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면전해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죠 그 메시지를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발설함으로써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왕의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 그런 기계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크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크리스도의 종은 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함없이 전해야 되는 메신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리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하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구한가니?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말씀과 용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이 낯빛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목소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왕의 낯빛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전하했더라면 자신이 궤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었더라면 예레미야는 죽고 말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결과가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게 되고 옥에서 풀려나고 모든 백성이 이제는 바벨론 왕이 군대 포위를 당해서 다 양식이 떨어져 기진맥진 기근으로 주우하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에게는 양식이 공급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동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당신 죽을 거요 라고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말했던 예레미야의 담대한 메시지 선포 그것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톡을 감옥음실에서 나오게 해서 시대 뜰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이 기근으로 주워갈 그 마지막 때까지 예레미야에게는 매일 떡 한 동이씩 그에게 주게 합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것이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물이 공급되고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를 보안다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이사야 33장은 구약성경 1005면입니다 구약성경 1005면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과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과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이 견고한 바위는 뭘 가리킬까요?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보장이 되어주시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제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는 이라고 16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 누군가 바로 앞절 15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몇 가지로 나오지요? 여섯 가지로 나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견관 바위가 우리의 보장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기근시해라 할지라도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않게 해주신다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 전화위복의 섭리 모든 것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세상의 높은 곳에 과하게 하시고 그 양식과 물이 끊지지 않게 공급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안수해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하고 저들의 영혼 저들의 육신이 소생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단한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신뢰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나는 중고등부 수양회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은혜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꼭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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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